에러와 익셉션의 차이가 뭔가 얘기했었죠? 에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익셉션은 내가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번에는 익셉션을 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CheckedException과 UncheckedException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체크한다는 건 누가 체크한다는 얘기냐면 컴파일러가 체크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즉 컴파일러가 익셉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익셉션이 일어날 게 뻔한데 또는 익셉션을 꼭 처리해야 되는 앤데 안 하면 컴파일러가 익셉션 처리 왜 안 했냐고 TryCatch 왜 안 했냐고 아예 컴파일도 안 되는 익셉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TryCatch를 하건 말건 그건 여러분의 재량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Checked, Unchecked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개념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미지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인포그래피를 찾아보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Checked, UncheckedException을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네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밑에 Throw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저 클래스는 ErrorException이라는 클래스들이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런타임 익셉션 자식으로 아리스메틱, ArrayIndexArrowBounds와 같은 우리랑 이제 친해진 익셉션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UncheckedException은 런타임 익셉션을 포함한 그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CheckedException은 Exception에서 런타임 익셉션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IOException 또는 SQLException 이러한 여러가지 CheckedException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수가 IOException 이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IO는 Input Output이에요 즉 컴퓨터의 데이터를 파일과 같은 곳에 저장한다 그건 아웃풋이에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그러면 인풋인 거예요 그런 걸 IO, Input Output 이라고 부릅니다 즉 인풋 아웃풋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예외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데이터를 아웃풋하고 인풋하는 건 외부와 통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IO와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익셉션 중에 대표적인 건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이에요 즉,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읽으려고 했는데 파일이 없는 거예요 예외잖아요 예외적 상황이잖아요 그때 발생한 익셉션이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인 거예요 한번 CheckedException을 살펴보면서 IOException도 같이 한번 봅시다 CheckedExceptionApp.java 파일에 CheckedExceptionApp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IOException을 발생시키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제가 파일을 쓰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쓰는 게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F는 new 파일 라이터 하고서 파일의 이름은 데이터.텍스트 이렇게 하면 데이터.텍스트라는 파일에 우리가 쓰기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F.WriteHello 이렇게 하면 이제 Hello가 데이터.텍스트 파일에 적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런 IO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일을 쓰기 할 때 여러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쓰기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탁 갯 파일을 프로그램이 붙잡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쓰기는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쓰기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놓아줘야지 다른 프로그램이 개를 쓸 수가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Close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잘 짰는데 문제는 여기 빨간색 밑줄이 쫙 쳐져 있어요 여기 보면 exception to method signature 뭐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즉, unhandled exception 즉, exception을 핸들링하지 않았다 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exception은 IO exception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얘를 예외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친구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exception에 IO exception 있죠 얘는 runtime exception의 자손이 아니라 exception의 직계 자손이에요 exception의 직계 자손 중에 runtime exception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모두 체크드 exception이고 체크드 exception은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요 exception을 예외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서비스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이제 컴파일이 가능해 지는 거죠 자, 제가 실행을 했고요 자,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잘 됐고요 그리고 data.txt 라는 파일이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 생성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체크드 exception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try catch나 또는 throws라는 것을 통해서 예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돼요 무심코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용인하지 않는 애들을 체크드 excep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arithmetic exception이나 이러한 친구들은 unchecked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try catch문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컴파일이 됩니다 예, 그리고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그게 그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참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파일라이터 클래스에서 클로즈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쟤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봐요